여러분은 평소에 음식을 얼마나 짜게 드시나요? 싫든 좋든 우리의 입맛은 이런 수많은 가공식품의 짠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식품을 구매할 때 이것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바로 식품 영양성분표인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가공식품의 뒷면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쉽도록 나트륨 함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즐겨 먹는 식빵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회 제공량당 나트륨 310mg이니까 식빵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의 93%에 달하는 186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짠맛과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했던 식품에도 거의 대부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공하지 않은 식품과 가공된 식품은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일까요? 여기 생감자와 토마토가 있습니다. 원재료 상태에서도 100g당 약 4에서 5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나트륨 함량은 놀랄 만큼 늘어납니다. 감자칩에는 감자보다 117배의 나트륨이, 또 케첩에는 토마토보다 무려 259배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굳이 짜게 먹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감사합니다.